한글자막 by 한글검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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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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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반갑습니다 우리 팀은 한글검수 한글검수 네 여러분들은 정말 던지는 못하지만 혹시라도 안다치게 영어 없을 때 어떻게 해주시면 저희가 잘 받아갈게요 지금 현재 내가 하와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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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죠 네 좋습니다 자 차렬씨 어? 차렬씨가 어디갔죠? 차렬씨가 어디갔죠? 차렬 나 아니 남성도 나 나 남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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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궁금해하세요 혹시 할 수는 할 수는 꿀쩍이 맥이 가요 저 저 하와 숨 너무잘 테마 잘 못해요 하 네 아 하 으 하 너무 재밌어요 싸려올 거 같다 이 우리를 결정해 명절 되기 감사합니다. 오늘 이 노래는 여러분의 노래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그런데 이 노래는 엑소엘에서 태어나요? 그래서 첫째가 안 돼요. 그래서 첫번째 노래는 안 돼요. 왜 이렇게 잘하나요?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진짜 너무 고마워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어... 우선... 오늘도 진짜 너무 좋았어요. 네. 이렇게... 여러분들은 저를 이렇게 미치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. 우리 엄마가 이런 앨범을 안 좋아할 것 같아요. 어떻게 알아듬는지 모르겠어요.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. 너는 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? 이거 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? 응.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. 비추는 것 같아요. 그나저나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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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나저나가 먼저 이동을 안 돼요. 그나저나가... 감사합니다.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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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유 일단 오늘 콘텐츠들 나온 게 재밌었고요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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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하 좀 나와 고마워 너무 잘 됐고요 고마워 여러분 재밌으셨어요? 고마워 고마워 은하 은하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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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아까와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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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두 번째 콘텐츠 날인데 오늘 2일 날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이번 이번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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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일 기다람이 다 큰일 이onomy 유주 술 잊지 와, 잘생겼습니다 자, 여러분, 쉿! 랜트 해주시죠 네, 오 오늘 두 번째 날인데, 두 번째 날 듣고서에 잘 가셔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. 네, 바로 남았네요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오늘 저의 생일을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, 네. 네 네. 사실 저는 한, 한 살, 한 살 먹을수록 생일에에 대해서는 특별한 diEMER 자문을 보고있었던 거 같아요. 착 HE dopo vur 마크 덜 минут pone ple and 그런데 이번 생일 저번 생일 저는 생일 때마다 저희 팬 여러분께서 해주신 거 축하와 원만히 항상 생일 때마다 다시 한 번 소중한다는 것을 이렇게 느껴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 두 번째 공연을 이렇게 같이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의 28번째 최고의 생일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정말 행복하게 만났던 것 같아요. 오늘 정말 행복하게 만났던 것 같아요. 여러분과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자고 오늘 시작할 때 만났잖아요. 오늘 정말 행복하게 만났던 것 같아요. 오늘 정말 믿지 못할 추억을 같이 만들 것 같아서 행복합니다. 여러분과 함께 함께 만났던 것 같아요. 오늘 정말 행복하게 만났던 것 같아요. 내일이 마지막 공연인데요. 너무 아쉬워요. 오늘 정말 행복하게 만났던 것 같아요. 오늘 정말 행복하게 만났던 것 같아요. 오늘 정말 행복하게 만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govern wszystkich Snyderikat 제일 행복하게 만났던 것 같아요. 쉬 Insurance Fußball o o o o o 여러분 감사합니다. 이제 머리침개치만 제가 눈에 띄는 눈에 띄는 8% 정도입니다. 여러분의 사랑에 띄는 것 같고 여러분의 사랑에 띄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이 오늘 엑소 멤버들은 행복하게 해주세요! 감사합니다. 여러분이 이 영상에서 만나요! 네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어 그치 우리가 공연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우리가 다 한 것 같지요 그치 100% 그치 100% 그치 100% 그치 100% 어제도 그렇고 사실 태국에서 고민하는 것은 우리가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정말 끝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가요 그치 100% 그치 100% 그치 100% 진짜 너무 행복해요 오늘 좋은 추억으로 남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꼭 오늘 하루가 저희 학교에 했던 시간들이 좋은 기업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는 또 나왔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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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다음 영상에서 빨리 올게요 오늘 하루는 또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는 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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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는 또 춤을 주셨어요 좀 볼까요? 트럭티 오 액소 왕단이 저 뭐야 저 트럭티 너무 왕단 β cough 인테 conséquence 귀요한 뭐가 항상 있다는 건 제이없스 귀요한PR 그래도 그 누구만큼 많이いる 사람에 참여해주시면 그 누구만큼은 태어나라는 거 그래서 태어나라는 그녀는 엑소 너가 나라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레이지만 엑소 3시를 원하는 엑소 4시를 줬는데요 오늘도 정말 진심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원하겠네요 하여간 엑소를 사역하니 툭툭 칭찬이 진영아카 네일 또 분석 남았잖아요? 퀴즈이 1,000원 네일 또 오시는 분들은 비타이마 피니화 에이 저희 다 저 불구는 아 네 어 저희 지금 누가 지랑 태국에 와서 가는 걸 느끼고 합니다 북한 팀하고 대타이다가 북한도 미팡불스지 네 저희 어떻게 이렇게 많이 사는 게 정말 심리하게 되었고요 이게ทำให้พวกเรา 믿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게 너무 많아요 오 감사합니다 환상 슬퍼 탑재 네 수고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좋은 과학과 문제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과학과 문제로 네 아 네 어 내일도 만나니까요 여러분 풍미라고 참깐 네 기대 많이 되세요 네 네 네 여러분 기대 많이 해볼게요 네 네 네 네 마지막으로 저기 있을 때 들어 드리면서 이상해 볼게요 스파이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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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까지 도움드리기 ваш